제가 넥서스5와 호환되는 무선충전패드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. 모델명은 조호텍에서 나온 T511입니다. 이렇게 모양은 정사각형의 라운드 모양이어서 모양이 참 예쁩니다. 사이드에는 LED창과 USB꽂는 곳이 있고요. 뒷부분에 사양과 전격전압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2A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충전기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로USB가 맞아서 어느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와도 호환되는 충전기입니다.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한쪽에다 놓고요. 넥서스5 제가 얼마전에 구입한 넥서스5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려놨더니 바로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다는 파란색 LED등이 들어오고 있어요. 그리고 넥서스5 화면도 같이 켜지면서 충전중 표시를 보여주네요.